사실 불 적어 아 너무 아쉬운데 일단 이렇게 케이크를 올리고 자 이거를 케이크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을 불을 붙이면 오 뭐야 뭐야 오! 우와 신세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? 우와 대박 야 세상에 이제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노래도 불러줘요 지금 불이 켜니까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투유 우울 어떻게 끄지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 이 화려한거에 일단 소원을 한번 빌어 보겠습니다 음 소원 빌었는데 자 이제ote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가수니까 또 폐활량이 좋아요 Inner 업마도 없네요 오 좋아요 와우 이렇게 켜볼게요 아 내 눈 다 좋은데 어떻게 끄지?